설 연휴에는 쓰레기 수거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자치구별 쓰레기 수거 중지일 그리고 배출 가능일을 유수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설날 연휴 기간 일반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가 중지됩니다. 연휴 기간 강남자원해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등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강남자원해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가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거를 3일 동안 중지합니다. 먼저 동작군은 설날인 25일 토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27일 월요일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서초군은 연휴 첫날인 24일부터 설날 다음 날인 26일까지 사흘간 쓰레기 수거를 중단합니다. 반면 관악군은 24일과 설날인 25일 이틀만 쓰레기를 걷어가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거 중지일이 다른 만큼 배출일도 다릅니다. 동작군은 연휴가 끝난 평일 28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서초군은 27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관악군은 26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수거를 재개합니다. 쓰레기 수거일과 별도로 각 자치군은 연휴 동안 기동반을 편성하고 청소 상황실도 운영합니다. 연휴에 수거된 쓰레기라도 무단투기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cn뉴스 유수한입니다.